자, 주민, 주민. 24카운트 원월이구요. 인터뷰를 해주죠. 원월인데 두번째 월에서 16카운트 하시고 6시를 리차트. 그 다음에 다섯번째 월에서 16카운트 하시고 12시에서 태그 있어요. 태그 먼저 해보세요. 왼발을 사이를 묶어서 양손을 알고. 원, 투, 쓰리에 모아서 꼬에 가져오시고 왼쪽으로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은 홀드인데. 그리고 오른쪽. 원, 투, 쓰리, 포. 이렇게 해주시죠. 넓은 카운트 하시겠네요. 앞에 한번 모아줄까요? 왼발 나가면 하시겠죠.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원, 투, 쓰리, 포. 이렇게. 자, 처음으로 할게요. 패션 원, 왼발 시작, 뺑랑. 뺑랑이 약간 뒤로 타선. 그래서 40번 방향으로. 뺑랑, 리커버, 타선, 열, 치, 바퀵. 다시 타선 묶고, 또 오른발 뺑랑, 리커버, 선에서 3시. 그 다음에 터치하면서 90도, 또 터치 90도, 터치 90도, 더욱 플레이. 그럼 카운트 할게요. 왼발, 뺑랑, 시작. 원, 펜, 투, 앤, 프리, 앤. 4, 5, 6, 7, 8. 자, 왼발. 싸이드랑, 리커버. 비하인드 사이드랑, 크로스. 왼발 옆으로 사이덤, 스트뤄, 사이드랑, 사이드론드. …edelاخ duh. 왼발이 드래그으로 가져오시면 돼요. 쥐로. 펜heit батISllow. 다시 팜ible, 사이드다. 시작. 원, 투, 쓰리, 에어, 구 plus. 5, 6, 2, 1. 었던, 에잇. 섹션 3, 왼발이 백락하면서 이발이 키치 리커버, 사이드락 키치 리커버, 백락 위치 리커버, 마지막에 포회할 때는 더 많이 달려드려서 오른발로 무릎을 쳐주시고, 다시 앤, 다시 백락 리커버, 사이드락 리커버, 백락 리커버, 이때는 양손으로, 그렇죠. 카운트 시작! 1, 2, 3, 4, 5, 6, 7, 7, 8, 그 다음 섹션 4, 그 다음에 사이드, 1, 2, 3, 4, 여기서 이렇게 슬래시로 살아 보니까, 사이드랑 리커버 사이드, 손을 미리 준비하고, 호에 내려서 90, 오른쪽 90, 왼쪽 90, 다시 오른쪽 90, 하고, 뭐예요? 박수! 짱! 발이 없어. 카운트 갈게요. 시작! 1, 2, 3, 3, 4, 5, 6, 7, 8, 그리고 이미 7의 손이 이렇게 올라가서 오른손이 내리면서, 8, 8, 손 털듯이, 자, 이제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섹션 3 가세요. 네, 파이밍! 왼발 힐그라인드 하면서 원, 사이드, 같이 또 힐그라인드, 사이드, 같이 그 다음에 위로 스텝 이렇게 하고, 앞에, 옆에, 브로스트, 한 번 더 가야 될걸요? 카운트가 여기가 1,2,3,4,5,6,7,8 가시면 되고 색상 찍듯 위스크 1,2,3,4,90돌아서 워 위스크 돌아서 워 런 런 런 카운트 시작 1,2,3,4,5,6,7,8 왼발 포즈 럭은 럭 리커버 백, 킥 백 앉으면서 실천을 어깨 오른쪽으로 다시 시작 1,2,3,4 힘을 5,6 그 다음에 앞으로 포즈션 카운트 시작 왼발 1,2,3,4,5,6,7,8 그 다음에 뒷발이 이렇게 스윙으로 오시면서 다음 파스템으로 느껴요 크로스 사이드 럭 커버 크로스 사이드 럭 커버 그 다음에 볼살 턴을 하시는데 20초씩 회전하면서 크로스 사이드, 크로스 사이드, 크로스 12초까지 올랐는데 마지막에도 커버 카운트 3번 더 시작 1,2,3,4,5,6,7,8 그렇죠? 처음부터 한번 가볼까요? 처음부터 5,6, 시작 1,2,3,4,5,6,7,8 1,2,3,4,5,6,7,8 1,2,3,4,5,6,7,8 1,2,3,4,5,6,7,8 1,2,3,4,5,6,7,8 1,2,3,4,5,6,7,8 1,2,3,4,5,6,7,8 1,2,3,4,5,6,7,8 1, 2, 3, 4, 5, 6, 7, 8 에 들어오면서 뺑땅을 하는데 1번 택시하고 시작 1, 2, 3번 깔고 1번 1, 2, 3, 4, 5, 6, 7, 리스타트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10, 10, 11, 12. 그 다음에 4, 5, 5번이 여기서 하시죠? 5번이 5번이 2가지로 가볼게요. 객상으로 다시 시작.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오시면 해 줘. 시작. 1, 2, 3, 4, 5, 6, 7, 8, 1, 2, 3, 4 다시 1분 안에 연결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연습을 안에 척만 해볼까요? 처음에 시작 1, 2, 3, 4, 5, 6, 7, 8, 시선 공격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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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a, 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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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gy 이렇게 트위트하고 옆으로 트위트 시작 1 & 2 & 3 & 4 괜찮아요 처음 처음 시작 1 & 2 & 3 & 4 5 & 6 & 7 & 8 1 & 2 & 4 5 & 6 & 7 & 8 그 다음에 여기 힐을 안내면서 손이 1 & 2 & 3 & 4 5 & 6 & 7 & 8 1 & 2 & 3 & 4 & 5 6 & 7 & 8 1 & 2 & 3 & 4 1 & 5 & 6 & 7 & 8 1 & 2 & 3 & 4 그 다음에 손이 이렇게 갈텐데 가슴 중앙에 오시고 이렇게 2 & 5 & 4 & 5 & 6 & 7 & 8 2 & 4 & 5